안녕하세요 랩타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날씨가 추워졌죠? 갑자기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추운 계절 택배 생물들 그리고 살아있는 먹이들 받으실 때 언제 보험 포장을 주문해야 되고 또 어떤 거를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셔서 지금 무지막지하게 날씨 조금 추워졌다고 귀뚜라미 밀엄 주문하실 때 보험 포장을 주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게 저희가 적립금으로 돌려드리긴 하는데요 네이버 쇼핑에서 주문하신 분들은 제가 일일이 또 문자 보내드리고 계좌 받아서 선물 처리해 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저도 1위고 여러분들도 1위고요 이거 주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주문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은 저희가 쇼핑몰이나 네이버 쇼핑이나 다 공지상에 올라가요 공지상에 올라갈 때부터는 보험 포장을 주문 안 하시면 문제가 될 거고요 문제가 됐을 때 보험 포장 안 한 분들은 보상을 못 받으세요 아예 보상을 못 받으시고 올라가기 전에는 저희가 날씨에 맞춰서 얘네가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서비스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타란툴라 같은 경우는 좀 더 신경 써서 보험 포장 이상급도 서비스로 나가고 있고요 일반 먹이 특히 밀엄 귀뚜라미 이런 애들은 그냥 보험 포장 없이도 나가고 있습니다 약간 추워졌을 때는 애들이 움직임이 둔해질 수 있지만 따뜻하게 놔두시면 보통 먹이류들은 살아나요 움직여서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냥 따뜻한데 뜨거운 데가 아니에요 따뜻한데 놔두시면 됩니다 보통 방에 보일러를 틀었다 아니면 방에만 놔두셔도요 따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철 됐을 때는 방이 좀 따뜻하게 보일러가 들어오는데 그쪽에다 놔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겨울철 보험 포장 주문 방법 날씨와 생물에 따라 보험 포장을 맞게 선택하여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타란툴라, 톡톡이, 귀뚜라미, 극소는 단독 보험 포장만 되기 때문에 다른 살아있는 제품 그러니까 먹이류로 말하죠 그런 걸 주문할 때는 따로 보험 포장을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보험 포장 주문을 안 하거나 날씨에 맞지 않는 보험 포장 주문 시 폐사에 대한 책임은 고객님한테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랩탈리아는요 모든 택배 개봉할 때 동영상 촬영을 무조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의를 붙여드릴 때도 있지만 붙여드리지 않을 때도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는 방법은 무조건 동영상 촬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먹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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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어 갈게요 밀엄! 밀엄은 추위에 매우 강해요 매우 강해서 영하의 날씨에 보통 동면으로 들어가지 잘 죽진 않아요 그래서 도착할 때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따뜻한 곳에 두면 보통 살아나요 그래서 보통 영상 10도에서 영상 1도까지는 보험 포장을 주문 안 하셔도 저희가 기본 그냥 배송을 해 드리거나 작은 스티브 박스에 넣어서 보내드리기도 해요 그 다음 영상 0도에서 영하 2도까지는 기본 보험 포장 3,000원짜리 주문하시면 되고요 영하 2도에서 영하 9도까지 음 보시면 광화보험 포장 5,000원짜리에서 6,000원짜리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이즈 소, 중, 대, 특, 대, 왕, 대까지고요 밀엄도 극소 사이즈는 추위에 좀 약해서 잘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소는 조금 더 강해서 영상 0도부터 영하 2도까지는 5,000원짜리 그리고 영하 2도에서 영하 9도까지는 1만원짜리 타란툴라 보험 포장 나가는 거랑 똑같이 배송을 하는데 그걸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엄들이 폐쇄를 하면 죽어서 까맣게 변해요 보통은 까맣게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색깔은 그대로인데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죽었나 보다 하고 버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따뜻한 데만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따뜻한 데 놔두시는데 뚜껑을 닫아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따뜻한 데 막 전기장판 뜨겁게 해놓고 필름이 다 뜨거운 데다가 그냥 올려놓으시면 애들이 시꺼맣게 변해버려요 이러면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이지 마시고요 그냥 뚜껑 열어놓으시고 그냥 따뜻한 데에 놔두세요 전기장판이나 이런 데에 올리지 마시고요 근처에만 놔두셔도 시간이 지나면 보통은 일어나요 그리고 타란툴라 보금 포장 주문 시 같이 주문하는 경우 타란툴라만 같이 쌀 수 있는 경우는 같이 저희가 쌓아드릴 수 있긴 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따로 주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타란툴라는 단독 보금 포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따로 주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버팔로워웜 두 번째 버팔로웜도 추위에는 중간 정도 미름하고 비싸긴 한 거 같은데 약간 좀 더 약하다고 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애들이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영하의 날씨에 동면 상태 얘도 동면 상태에 들어가는 종이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추울 때 도착했는데 보금 포장을 했는데도 안 움직이고 가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따뜻한 곳에 두시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폐사하면 통 안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니까 도착했을 때 썩은 냄새가 없다? 그러면 동면 상태로 애들이 움직이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영상 10도에서 영상 1도까지는 아까 미름하고 똑같죠? 지금 내용도 보시면 영상 0도에서 영하 2도도 3,000원짜리 영하 2도에서 영하 9도까지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이런 거 미름하고 똑같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타란툴라 보금 포장 주문했을 때 타란툴라랑 같이 주문했을 때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는 같이 저희가 타란툴라랑 포장해서 나갈 수 있어요 타란툴라 너무 많다 그리고 버팔로를 한 500개, 600개 엄청 주문했다 그렇게 하면 단독 따로 따로 주문하셔야 돼요 한 개에서 두 개까지만 포장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귀뚜라미 귀뚜라미는 사이즈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극소부터 시작해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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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그 다음에 중, 중, 대, 대 이렇게 저희가 타란툴라 위주로 아니면 애완동물 위주로 사이즈별 귀뚜라미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사이즈가 개체의 크기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세분화해서 여러분한테 제공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근데 여기서 극소나 소, 소, 소는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작은 애들이 좀 취기에 많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보금 포장을 주문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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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중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자주 시키는 것들 있죠? 대나 이런 것들은 똑같아요 미람하고 똑같이 기본적으로 영상권에서는 기본 배송으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 0도에서 2도까지는 3,000원짜리 영하 2도에서 영하 9도까지는 강화봉포장 5,000원에서 6,000원짜리요 그리고 극소는 지금 영상 5도에서 영상 1도 이때부터도 중요한 경우가 간혹 간혹 생겨요 영상권인데도요 그럴 때는 3,000원짜리 주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상 0도에서 영하 2도까지는 5,000원에서 6,000원짜리 강화봉포장 주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도에서 9도는 방탄봉포장 주문하시면 됩니다 얘네도 마찬가지고 거의 단독 보금포장이에요 타란툴라랑 같이 주문하시면 타란툴라 따로, 옛따로 주문하셔야지만 배송이 가능해요 같이 타란툴라랑 묶어서 배송이 힘듭니다 그리고 귀뚜라미 보금포장을 어떤 사람들이 좀 달라요 보금포장비 아까우니까 여러 개를 주문한 게 있어요 막 5개, 6개, 중대를 6개 주문하시면 보금포장 저희가 6,000원짜리 나갈 때 들어가는 그 통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다 보면 6,000원짜리 좀 더 큰 거 하긴 하는데 이거를 또 사이즈별로 여러 개 주문하시는 경우 저희가 보금포장 안에 최대 맥스로 들어갈 수 있는 통 스튜프 박스를 넘어서면 저희가 배송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나눠서 주문을 하시거나 따로 보금포장을 추가로 해 놓으셔야지만 저희가 배송을 해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엔 슈퍼미럼 슈퍼미럼은 추위에 가장 약한 종 중에 하나예요 얘네들 지금 판매는 안 하고 있는데 아마 겨울철 지날 동안에도 슈퍼미럼은 판매를 안 할 것 같아요 더워도 좋고 추워도 좋고 이런 모자식들은요 무조건 타란툴라급으로 보금포장을 주문을 하셔야 돼요 타란툴라급으로 저희가 최대한 안전하게 포장을 하더라도 애들이 좀 많이 죽는 경우가 많아서 얘도 마찬가지로 슈퍼미럼 다른 곳에서 주문하실 때도 마찬가지로요 보금포장 주문하셔서 택배를 받았을 때 까맣게 변했거나 썩은 냄새가 난다 하면 죽은 겁니다 죽은 거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곳에 놔두면 조금씩 꼬무락꼬무락 움직여줘요 움직일 때 이때 움직이기 시작하면 야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조금 따뜻한 곳에 놔두면 바로바로 일어나니까 그게 일어나는데 1시간 2시간 지났는데도 안 움직인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까맣게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1시간을 시간을 두고 보셔서 애들이 안 움직이고 까맣게 변해간다 그러면 죽은 겁니다 그 다음 톡톡이 여러분들 톡톡이 요즘 많이 쓰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요 톡톡이가 추위에 강하면서도 약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추위는 버티는데요 잘 버텨요 잘 버티는데 슈퍼미러움보다 강해요 근데 온도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요 그냥 전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멸하는 경우 보통 하지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졌을 때 보금포장을 해도 추워진 상황이 좀 벌어졌을 때 움직임이 완전히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동면? 동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얘네들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기 때문에요 동면 상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얘네들도 시간이 지나서 따뜻한 곳에 놔두시고 아시죠? 뚜껑 한번 열었다가 산소를 공급해 주시고 뚜껑 한번 닫으시고 그리고 나서 따뜻한 곳에 두시면 됩니다 따뜻한 열엔이 있으면 그 근처에요 열열에다가 올려지거나 열엔 너무 가까이 두시면 애들 다 죽어요 그렇게 해서 죽이고 나서 연락 와서 택배 왔는데 죽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음... 그러지 마시고요 보통 톡톡이 잘 안 죽게 보금포장하니까 여러분들 받으셔서 그냥 따뜻한 곳에 두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단독 보금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타란툴라랑 같이 주문했을 경우 타란툴라랑 얘 톡톡이랑 따로 주문 톡톡이랑 귀뚜라미도 마찬가지죠? 톡톡이 따로 귀뚜라미 따로 미럼 따로 이렇게요 이렇게 따로따로 주문하셔야 돼요 미드럼하고 귀뚜라미는 같이 보금포장이 가능해요 하지만 귀뚜라미랑 톡톡이랑 귀뚜라미랑 타란툴랑은 단독 단독 따로따로 주문하셔야 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얘네들은 한시간이 지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한시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고 그리고 쏟아보시고요 쏟아보셔서 움직이는 게 한두 마리 두세 마리라도 눈에 보이면요 많은 양이 살아있어요 한두 마리 보인다고 해서 얘네가 한두 마리만 살아있겠구나 내가 해가지고 연락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한두 마리가 살아있을 정도면 여러 마리가 살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항상 저번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00마리 단위로 판매를 하지만 네 1000마리 넘게 보내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주문한 양보다는 더 많은 양이 살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연락 주지 마세요 맨 마지막 여기 랩탈리아가 주 주 주 타란툴라죠 네 타란툴라 타란툴라 전국에서 랩탈리아만 랩탈리아만 네 개월철 네네네네네네네 택배를 보내드는 전문샵이죠 그러면 봅시다 추위에 매우 심각한 타란툴라 영상 10도부터 폐사가 일어나요 영상 10도예요 영상 영화가 아니에요 영상 10도부터 어 이거 이거 어 영화도 아닌데 왜 보험 포장을 해야 되나요 막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써 놓은 거고 영상 10도부터 폐사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다가도 1시간 만에 죽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죠 그런 경우는 어느 매장에서 샀다 그럼 몸에 품고 가시면 되고요 저희 랩탈리아 같은 경우는 매장 방문하는 경우는 저희가 스톡박스나 보험 포장 날씨에 맞춰서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만큼 저희가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사더라도 보험 포장 스톡박스에 웬만해서 넣어드려요 추울 때는요 그러면 가봅시다 영상 5도에서 영상 1도까지는 기본 보험 포장 3,000원짜리로 주문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영상 10도에서 영하 6도까지는 6,000원짜리 주문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다 방탄보험 포장으로 그냥 밀어버려요 무조건 1,000원짜리 주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하권 넘어가면 무조건 영상권이어도 보통 영상 1도 2도 돼도 그 다음날 영하권이라면 무조건 방탄보험 포장으로 주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보험해 드리는 게 맞는 거 같고요 6,000원짜리로 연말해서 나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보통 1,000원짜리로 보험 포장 나가고요 그리고 타란툴라만 10만원 이상 주문하시면 여러분들 방탄보험 포장 1,000원짜리 부담 되시는데 서비스로 나가기 때문에 한 번에 주문하실 때 타란툴라를 좀 여러 개 주문하셔서 10만원 넘겨시고 나서 방탄보험 포장 서비스 해주세요 라고 하면 방탄보험 포장 서비스로 나가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주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 이건 타란툴라만이에요 용품 9만원어치 주문하고 타란툴라 1,000원짜리 주문하시고 네 보험 포장 해 주시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타란툴라만 10만원어치입니다 그리고 쇼핑몰에 나와 있는 사진상의 보험 포장 방식과 현지에 배송되어지는 보험 포장 방식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한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특수 전문 방탄보험 포장을 말하죠 이 방식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겨울철 내내 타란툴라를 여러분들한테 택배로 안전하게 여러분 손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배송해 드리는 방탄보험 포장 아시죠 영상 많이 올렸어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겨울에도 타란툴라 키우고 싶은 분들은 랩텔리아를 이용하셔서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해 주시고 저희도 9도 이상 떨어져서 10도 11도 12도 이렇게 떨어질 때만 배송을 못합니다 영하 9도 영하 9도까지는 택배를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해 주시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거냐 날씨를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한번 더 짚고 갈게요 첫 번째 네이버에서 전국 주간 날씨라고 검색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래에 우리나라 지도가 나오면서 날씨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번 더 검색하시고 나서 오른쪽에 보시면 주간이라는 것을 체크하셔야 돼요 주간을 체크하시고 나서 보시면 지도에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이 두 개가 나와요 주간 체크 안 하시면 최고 기온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래서 최고 기온만 보시고 보험 포장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중요한 거는 온도 높을 때는 타란툴라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온도가 낮을 때예요 온도가 하루 종일 이 온도가 아니에요 새벽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 아침까지 아주 온도가 훅 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타란툴라나 먹이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 최저 기온을 꼭 확인하기 위해서 주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저희 네탈리아 서울에 있죠 서울에서 보내는 곳에 최저 온도를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받으시는 분 서울이면 서울 춘천이면 춘천 청주면 청주 대구면 대구 부산이면 부산 전주면 전주 받으시는 여러분 주소가 있는 지역이에요 최저 기온을 확인하셔야 되세요 여기서 서울은 5도 그 다음에 전주는 3도다 그러면 뭘로 맞춰야 될까요 3도로 맞추셔야 됩니다 3도 3도로 맞추셔야 되고요 맨 마지막으로 보내는 날과 받는 날 내가 만약에 26일 날 10월 26일 날 주문을 해서 10월 27일 날 받는다 그러면 10월 26일 보내는 날짜의 온도 최저 온도도 중요하고요 받는 날 최저 온도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개를 둘 다 다 확인하셔서 가장 낮은 온도에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부분 포장을 주문하셔야지 안전하게 받습니다 저희가 지방에 예를 들어서 제주도는 영하권이 아닌데 서울에는 영하권이에요 근데 보낼 때는 어떻게 돼요? 서울에서 보낼 때는 영하권에 있는 상태에서 서울에서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새벽권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러기 때문에 이 온도에 새벽권에 영하의 온도에 노출됐다가 따뜻한 제주도가에 가면 당연히 추운 온도에 있었던 시간에 맞춰서 죽는 경우가 생기겠죠 온도가 낮을 경우는요 보통 1시간이면 뻗어요 영상 10도 아래에서 10도 아래에서 1시간만 돌아다녀도 죽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영하의 날씨에는 어때요? 당연히 그냥 죽겠죠? 당연히 죽어요 그러기 때문에 영하권 무조건 최저 기온 최저 온도에 맞춰서 보내는 날부터 시작해서 받는 날 그리고 보내는 곳과 받는 곳 모드를 확인하시고 주문을 하시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영하권 좀 많이 떨어지면 무조건 방탄 보문 포장 만화짜리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도착해요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요 그리고 만약에 영하 9도 이상 10도 넘어간다 그러면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시면 저희가 또 안전한 날짜에 맞춰서 그리고 주말 끼지 않게 공휴일 끼지 않게 해서 배송해 드리니까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질 테니까 안전하게 보문 포장 주문하셔서 여러분들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질 테니까 안녕 랩탑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